지난 2020년부터 울릉도는 내년 개항을 목표로 공항을 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굴착기에 있던 작업자 두 명이 매몰됐습니다. 한 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깊이 묻혔던 다른 작업자 한 명은 결국 숨졌습니다. 심우영 기자입니다. 굴착기들이 흙을 파내자 파묻힌 굴착기가 보입니다. 굴착기는 토사에 떠밀려 옆으로 넘어진 상태. 구조 굴착기들이 지지대를 만들어 2차 붕괴를 막습니다. 그 사이 구조대원들이 굴착기에 갇힌 작업자를 조심스럽게 구조합니다. 오늘 오전 11시쯤 울릉공항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굴착기 작업자 두 명이 흙더미에 매몰됐습니다. 작업자 한 명은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50분 뒤 구조된 60대 작업자는 구조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.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.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.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